이 세령인지 내령인가 걔는 진짜 끝내버렸어? 아유 불 끄라고 이 새끼야 시사야 끄지 새끼야 어이 새끼 아유 깨끗아 이 새끼 시온 코네리를 닮은 신사를 찾습니다 실버 극장에서 애수를 함께 보신 그분 엄마를 자기네 집 찬모로 들어오라고 했대 영광이라고 하게나 그래 온 대장목? 나한테 한 번 붙잖아 거냐? 때려봐요 때린다고 해놓고 못 때려도 그것도 등신일게 아유 진짜 웬일이세요? 인사부터 좀 하면 안되나? 뭐 찾는 거라도 있으신가 보죠? 언젠간 내 발밑에 꿇어 앉아 피눌문 흘릴 날이 올 거다 나랑 술 한잔 하는 건 어떤가? 실은 세령이가 내 딸일세 따내미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작목사 형 lados 맞아도 내가 미쳐